집사2장 사건의 시작은 어느 늦은 오후 였습니다 여기 누가 오줌 쌌다 누가 오줌 쌌지? 누가 두 군데다 샀네 어디다? 여기 현관에다가 오줌 쌌어 두 번이나 썼네 집사2장 빨리 집에 가야지 소울아 너 아니야 혹시? 집사2장 네가 싼거 같은데? 아니야? 네가 오줌 쌌거 같은데? 난 샀어? 딴 창 피우는데? 네가 오줌 쌌고 딴 창 피우는거 아니야? 소울아 네가 오줌 쌌거 아니야? 어? 어? 네가 오줌 쌌거 아니에요? 어? 네가 안 샀어? 네가 안 샀어? 혹시 혹시, 수리? 혹시, 수리? 남집사 남집사 그럼... 이즈? 남집사 이즈 너냐? 남집사 이즈도 그냥 가는군요 남집사 응? 남집사 뭐야? 남집사 안 돼? 남집사 안 돼? 남집사 안 돼? 남집사 안 돼 건들면 안돼 남집사 좀 상하로 남자 집사 이즈 차 gardero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너 오줌 쌌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찍어놨으니까 남자 집사2장 찾을 수 있겠다 남자 집사2장 누가 썼는지 남자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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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얘가 싼 거 아니냐? 남자 집사님 노을인가? 남자 집사님 둘 중에 한 녀석이 뭐 같은데? 남자 집사님 범인은 남자 집사님 본 현장에 다시 나타나잖아 남자 집사님 누구냐? 남자 집사님 노을이냐? 남자 집사님 왜 이렇게 애교를 필요하지? 남자 집사님 애교가 중요한 일이 많은데 남자 집사님 드디어 몰래카메라에 오줌 테러의 범인이 찍혔습니다 남자 집사님 이제 확인해 볼까요?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아ower 남자 집사님 원래 카메라에서 보셨듯이 오줌 테러의 범위는 소울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양이들이 오줌을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싸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화장실을 청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즈입니다. 이제 가르보니? 그의 보육볶음볶음이 muchís. 똑같은 중 단독 마시아 툭 가만히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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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마시아 마시아 나무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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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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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resa ・・・ 이즈가 잘 어울리네요 이즈가 잘 어울리네요 이즈가 잘 어울리네요 집사1장 집사1장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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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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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당신의 고양이가 화장실 앞에서 이런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면 화장실을 치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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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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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